대한민국 성탄 마켓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을 따뜻하게 빛낸 성탄 마켓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달 시종식을 시작으로 모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여러 변화가 있는 2019 자선냄비 모금 현장을 연결합니다.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올 한 해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을까요? CTS 카메라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관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대북사역은 어땠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